안녕하세요. 나나 슈퍼 히어로 올비아 다육입니다. 나눔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제가 그 닉네임을 이렇게 써서 종이에 이렇게 접어서 바닥에 뿌려서 제가 몇 개 정도 집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평하게 할 거라 그렇게 할 거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연, 그때 적시만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육을 오랫동안 키우시는 분들, 다육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수연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동양보다 남형 얘네들이 햇볕을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다육인 것 같아요. 햇볕도 필요하고 수연은 물도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적심이나 꼬집기, 꼬집기는 뭐냐면 얼굴 요런 가운데를 손톱으로 이렇게 얼굴을 없애는 거예요. 꼬집어서 떼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가지 옆으로 목돼 있는 뭐 이렇게 잎사귀 사이사이에 얼굴을 많이 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많이 달더라고요. 이게 햇볕이 많이 들고 안 들고에 따라도 얼굴이 많이 나오는 수가 틀려져요. 아무래도 양분을 많이 먹고 자란 그 이제 뭐 남양이나 아니면 마당에 햇볕을 많이 받은 집에 이제 식물들은 개체수를 많이 늘려요. 근데 이제 햇볕을 좀 덜 받고 여리여리 하는 애들은 개체수를 제가 보니까 많이 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희는 그래도 요 정도면 상당히 많이 단 건데 여기 이렇게 둥글게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지금 얘가 또 안에 꺾여서 그러는데 햇볕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콩나물처럼 크면 스치기만 해도 얘네들이 요렇게 꺾이거든요. 요런 건 따로 넣었다가 또 이제 심어주면 요 정도에 이제 저도 모르게 어느 시기에 이제 꺾였는지 몰라도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말라 있는 거 요런 거는 그냥 꽂아 주시면 다시 뿌리를 내리는데 제가 이제 얼굴 다섯 개를 그때 이제 적심해서 얼굴이 이정도 나온 거고 요 정도 더 있었는데 여기 무리가 지금 뽑혀 나가서 잘려서 이제 제가 따로 심어줬고 이렇게 얼굴들을 여기 심어준 거거든요. 요렇게 다섯 개 이렇게 심어줬는데 얼굴 작은 애들은 뿌리 안착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얼굴 컸던 애들은 뿌리 안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얇게 나왔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뽑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목대도 늘렸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얘네들이 안착이 되는 거 같은데 뿌리 많음이 또 왔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저희 집은 건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좀 타격은 뿌리 마름병에 걸려서 목대에 있는 애들이 적심을 했던 애들이 마름병에 와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래도 그 와중에 뿌리가 안착이 안 됐는데도 성장을 했어요. 조금 조금 뿌리 해갖고 물을 빨아들여갖고 성장했는지 몰라도 계속 이래갖고 제가 구색댕에 놓고 키워도 안착이 안 되고 작은 애들은 잘 됐는데 큰 애들은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거려갖고 제가 어저께 예전서부터 봐왔어요. 이렇게 다육을 적심을 하거나 아니면 잎꽂이를 물꽂이에서 키우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컵은 이제 제가 크기에 맞게 준비한 거고요. 요렇게 물에다 꽂아갖고 요렇게 단면만 닿게 너무 푹 담그면 얘네가 목대가 물러서 가니까 요렇게 끝에만 살짝 닿게 해갖고 물꽂이에서 키우거나 어떻게 키우시냐면 이 컵에다가 랩을 씌워요. 랩을 씌우고 구멍을 십자로 낸 다음에 뿌리만 닿게 넣어서 잎꽂이도 물꽂이를 해서 키우시는 외국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목대가 이렇게 나와서 뿌리 안착이 안 되면 요렇게 물꽂이 해서 키우거나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목대를 내서 키운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적심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대를 남겨놓고 이렇게 심어주지는 않거든요. 말려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목대를 없앤 다음에 저기 하는데 그동안 얘들이 이제 목대가 생기면서 줄기가 마르고 요렇게 목대가 자란 거예요. 뿌리 안착이 안 됐는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뿌리 안착을 한번 물꽂이를 해서 오늘 8월 24일이니까 제가 오전에 꽂아놨는데도 살짝 뿌리가 나왔어요. 신기하게 살짝 뿌리가 나왔는데 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그전에 좀 마른 뿌리를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살짝 그 몇 시간 담가 놓는데도 뿌리가 나왔는데 앞으로 두고 봐서 물꽂이를 성공을 하면 제가 식물 그 호야를 물꽂이를 해봤거든요. 물꽂이를 해갖고 제가 심어갖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어미랑 같이 합심해 주려고 저기 화분에다 심어준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원래 식물 그 잎으로 물꽂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육은 좀 물하고 좀 상관관계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육으로 물을 많이 주거나 물을 너무 저기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외국 분들은 물꽂이에서 많이 키우시고 제가 어저께 일본 분 그분은 와이어를 목대에 이렇게 둘러갖고 철사를 이렇게 가상해 해 놔갖고 물이 다 빠지지 않게 그 와이어를 똥글게 말아갖고 물만 그 저기 끝에만 단면이 살짝 타게 그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막상 쓸래니까 또 와이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물꽂이 한번 해 보시고 성공을 한번 해 보세요. 따라서 이렇게 저도 한번 물꽂이를 한번 해갖고 뿌리 안착이 되면 여기다 다시 심어주려고요. 얘는 좀 덜그러는데 얘 혼자 큰 애가 너무 왔다갔다 해갖고 이게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뿌리가 내렸다 말랐다 내렸다 말랐다 해서 얘만 따로 물꽂이 해갖고 다시 한번 심어줄까 하고 이렇게 얘네들은 장에서 제가 사온 애들이거든요. 그 오일장에서 2,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 아저씨는 너무 저렴하게 팔아요. 식물들을 특히 다육을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저기 먼누 같은 게 제가 예전에는 6,000원 막 그랬거든요. 큰 애들은 7,000원 막 그랬는데 다육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폭락이 됐나 봐요. 예전 같지 않게 비싸던 파랑새나 뭐 이렇게 먼누 그런 애들이 장에서 다 2,000원에 팔고 수연도 이게 그 아저씨 또 화분을 놓고 파는데 중형 화분보다 큰 화분에 이런 다육을 이렇게 머리가 6개 나온 걸 6만원 주고 팔았거든요. 머리가 얘보다 조그맣 것 같던데 수연에 근데 그 아저씨가 2,000원에 파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그러면 뭐야 나는 6,000원 주고 새 포트를 사갖고 그 아저씨 그냥 화분 그런 포트 중형보다 좀 큰 거에 합심하면 제가 오히려 이득인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그 사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수연이 얼마인지 알아? 저게 6만원이래? 막 그러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분도 잘 사면 가격을 못지않게 잘 고르면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도 다 2,000원 주고 샀거든요. 똑같은 애들인데 얘는 머리가 세 개 있었고 그때 얘는 다섯 개 있었는데 쪼꼼했었거든요. 적심을 하면 머리가 많이 달리고 다육도 장에서 잘 고르면 저렴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꽂이도 해봤고 얘네들이 같은 수연이에요. 근데 같은 수연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또 햇빛을 보고 집마다 키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마당에 놓고 햇볕을 듬뿍 받는 애들이 참 예쁘게 잘 크긴 해요. 아니면 남양집 난간에다 이렇게 놓고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리대에 놓고 그런 분들이 참 예쁘게 잘 키우시는데 우리는 거리대에 저기하면 뭐라 그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내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에 난간에다 이렇게 해갖고 창틀에다가 키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봤고 다육은 다육도 물꽂이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장에 잘 가서 고르면 예쁜 다육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 장 식물 파시는 분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입꼬지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